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달군의 농장 임실 설가치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전라남도 장성, 장성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은빛경로대학 자원봉사를 하시고 오늘 봉사하셨던 우리 분들이 이렇게 장성댐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장성댐을 보니까 엄청 이렇게 아름답고 좋네요. 이렇게 장성댐을 한번 이렇게 구경을 해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장성댐이 보이시죠. 이렇게 장성댐을 넘어는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있습니다. 장성댐 올라오는 길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장성댐을 이렇게 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성댐을 지금 구경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전라남도 장성호, 장성댐을 보고 계십니다. 알겠어요? 3,9면은 13,000이면 충분한데 부족하다고 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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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시는 길이에요? 안녕하세요. 권사세요. 지금 방송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장성댐을 보고 계십니다. 장성댐을. 안녕하세요. 옷을 아주 예쁘게 입고 오셨네요. 너무 예쁘세요.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반갑습니다. 장성댐이 너무 예쁘죠. 오늘 즐거운 시간 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장성댐을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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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부터 인사해도 안 비판줬는데. 지금 촬영 좀 하려고. 하려고 많이 하시니까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이 방송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이렇게 다른 데로 가서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설 까치. 안녕히 계세요.